1. 피터 드러커는 자기 경영 노트에서 조직의 모든 사람이 서로 시간을 빼앗을 조직의 모든 사람이 서로 시간을 빼앗을 수 있고 2. 또 실제로 빼앗고 있다. 그러나 시간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듯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지만 피터 드러커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효과적인 시간 사용은 양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획보다 확보가 우선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고 시간이 성과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시간 사용법 점검을 통해 시간 확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지식작업자가 성과를 올리기 위한 첫 단계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기록을 통해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 제안한 방법은 시간 사용표입니다. 시간 사용표는 중요한 사안의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만둘 일. 내가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길 일을 찾기 위해 작성한다. 둘째, 모든 행동과 활동을 그대로 기록한다. 카테고리 구분은 나중에 해도 된다. 셋째, 일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기록하고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시킨다. 넷째, 카테고리는 단순히 종류별로 구분하지 말고 목적을 써서 분류한다. 다섯째, 모든 행동과 활동을 자세하게 전부 적는다. 이렇게 작성한 시간 사용표를 통해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 낭비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간 활용법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가능하면 1년에 2번, 1회에 2주일간 정기적으로 시간 사용표를 기록하며 분석하고, 자신의 일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확보한 시간을 잘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시간을 중요한 일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이를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분류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책에서는 급하지 않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터드러커가 급하지 않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은 언젠가 긴급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일에 중점을 둘수록 긴급한 일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분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시간 낭비형 일을 찾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시간관리 매트릭스에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비생산적인 활동을 제거하는 것이 시간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활동은 성과를 낳고 있는가? 그 활동은 효율성이 높은가? 그 활동을 타성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활동은 중요한 것인가? 이를 분류하는 세 번째 방법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형 일과 직접 할 필요가 없는 일보다 중요한 일, 하고 싶은 일, 책임지고 꼭 해야 할 일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을 위해 일을 미루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고려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활동은 꼭 내가 해야 하는가? 그 활동은 3년 전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실제로 실적이 좋은 조직은 신입사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일을 맡길 인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기회가 더 큰 성과를 만듭니다. 일을 분류하는 마지막 방법은 두 시간을 하나의 단위로 정하고 일정을 짜는 것입니다. 피터드러커는 성과를 올리려면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시간을 통합해야 한다.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연속적인 시간이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통합한 시간과 자투리 시간입니다.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통합한 시간은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여 빈틈없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사용합니다. 앞서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통해 말했듯 통합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위기적 상황이나 긴급한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해야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